대구 경북지역의 농산물 효자 수출 품목은 버섯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구본부 세관에 따르면 4월 기준 대구와 경북지역 농산물 수출액은 3,9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.4% 늘었습니다. 올해 4월까지 대구 경북 버섯류 수출 실적은 760만 달러로 전국의 48.3%를 차지해 신선 농산물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.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, 홍콩, 네덜란드 등이고 팽이버섯이 48.1%, 큰 느타리버섯이 44.9%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